A.B.C가 디즈니 미녀와 야수 30주년 기념작품의 캐스팅을 공개했습니다. 벨 역에는 다니엘 시저의 노래, 베스트 파트 피처링으로 이름을 알린 허리 캐스팅되었으며 야수 역할에는 싱어송 라이터인 조시 그로반, 악역 게스톤을 조슈아 헨리가 연기하는데요. 외신은 새로운 흑인벨과 게스톤의 등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작품은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혼합된 2시간 분량의 특별 콘텐츠로 북미 기준 오는 12월 15일 ABC 채널에서 선공개된 이후 다음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